네 안녕하세요 느낌영어 재미쌤 입니다. 오늘은 페파피그 23번째 이야기 인데요. New shoes. 이것을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New shoes. 네 처음에 페파와 조지 have been playing in the garden 이렇게 시작했죠. Have been playing have been ing 이 표현은 과거에 뭔가를 시작해서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을 때 즉 여기서는 페파와 조지가 are still playing 여전히 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노는 행위를 해오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have been playing have been playing 그래서 전체 문장을 다시 읽어보면 페파와 조지 have been playing in the garden 여기서 been 이라는 단어에 액센트가 살짝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페파, where are your shoes? 페파, where are your shoes? 이렇게 이야기했죠. 네 신발이 어디 있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니까 페파가 지금 신발을 안 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where are your shoes?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Oh, I've lost them. I've lost them. I've lost them. I've lost them.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여기서 페파는 한 5살, 6살 정도의 아주 어린 친구입니다. 근데 그 현재 완료로 아주 자연스럽게 쓰고 있죠. I've lost them. 이렇게. 그래서 I've. 저기 이제 have가 들어가 있는 건데 have는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원래. 그 다음 lost. 잃어버린 상태를 가지고 있다. 즉, 잊어버린 건 과거지만 그 상태를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I've lost them. 그럼 잃어버린 상태를 지금도 가지고 있으니까 여전히 잊어버린 상태인 거죠. 예. 그런 표현입니다. I've lost them. Well, I'm sure we can find them. Well, I'm sure. 엄마는 엄마죠. 엄마가 얘기하는 거죠. 나는 확실한단다. 뭐뭐 할게 확실해 이런 얘기죠. I'm sure. 그 다음에 I'm sure 다음에는 보통 무엇에 관해서 확실하는지 확실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 문장이 나오죠. 즉, 주어 서술형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I'm sure. 근데 뭘 쉬워하냐면 We can find them. 우리가 그것들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실한다는 거죠. I'm sure we can find them.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Maybe we should try the garden. 그러면서 이제 제안을 하죠. Maybe. 뭐 어쩌면 we should. 자, should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조동사죠. 좋으니까, 오르니까 해야 된다. 이게 should입니다. 그래서 제안이나 권유를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Maybe we should try. Try라는 건 한번 해보는 거죠. 시도해보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는 garden을 얘기하는 거죠. garden을 한번 시도해보는 게 좋겠다. 우리말로 하면 어색하지만, 영어에서는 try the garden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정원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다. 그런 시도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Maybe we should try the garden. 이렇게 얘기했죠. Yes. Everyone is looking for peppa's shoes. 자, everyone is looking for peppa's shoes.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everyone is looking. 모두가 찾고 있죠. 근데 여기서 모두 라는 건 모든 사람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모아서 모든, everyone이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is로 합니다. 그래서 everyone are가 아니고 everyone is라는 거 알으시고요. everyone is looking. 그렇죠? 보고 있죠. 보고 있는데 for peppa's shoes. peppa의 신발을 위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찾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look for 그러면 찾다. look at 그러면 보다. look after 그러면 누구누구를 돌보다. 이렇게 배우고 외우잖아요.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따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look 그러니까 보다는 건데 for something 하면 뭔가를 위에서 보는 거니까 찾다는 뜻이 되는 거고 look at something 하면 at은 뭔가를 딱 찍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딱 찍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걸 쳐다보는 거고 look after somebody. 그러면 어떤 사람의 뒤를 보는 거기 때문에 돌봐주다. 이런 뜻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everyone is looking. 보는데 뭘 위해서 for peppa's shoes. 그 다음에 mommy pig is looking. 보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in을 썼죠. 왜냐면 그 안을 보고 있는 거니까 in the flower bed. 그니까 화단을 보고 있는 거죠. in the flower bed. 그 다음에 peppa's shoes are not there. peppa's shoes are not there.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에서 이걸 쉐도잉을 하고 있는데요. 쉐도잉하고 이걸 대본을 또 읽는 것을 녹음해서 올리는 것이 일의 미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쉐도잉을 할 때는 물론이고 예. 이 대본을 갖다가 읽어서 녹음을 할 때도 반드시 등장인물의 어떤 상황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등장인물이 느끼는 감정 또 그 말에 실어야 되는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충분히 살려서 특히 감정을 많이 살려서 읽는 것이 또 억양을 살려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 언어를 제대로 익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녹음을 간간이 들어보는데 그때 이제 가장 제가 강조하는 것이 또는 제가 일대일로 이렇게 저기 코칭을 좀 해드리는데 그때도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감정을 좀 더 살려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점을 염두해 두시고 쉐도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Peppa's shoes are not there. Peppa's shoes are not there. 이렇게 얘기를 했죠. 거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Daddy pig is looking in the wheelbarrow. Daddy pig is looking. 보고 있죠. In the wheelbarrow. In the wheelbarrow. Wheelbarrow 안을 보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손수레가 있죠. 외바퀴 손수레입니다. 바퀴가 하나밖에 없어요. 앞쪽에 이런 거를 Wheelbarrow라고 합니다. Wheelbarrow. 물건을 갖다 이렇게 뭔가를 옮길 때 이동시킬 때 쓰는 그런 거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eppa's shoes are not there. Peppa's shoes are not there. 이렇게 이제 감정을 넣어서 억양을 살려서 Peppa's shoes are not there. 이거는 여기에도 없습니다. 니까 뒤에 뭔가를 하나 붙일 수 있겠죠. 뭐뭐 도라는 표현으로 2초 드리겠습니다. 1초 2초 네 Peppa's shoes are not there either. 이렇게 2를 쓰면 안되고 부정을 할 때는 either를 써야 됩니다. 그것도 안 그렇다 이렇게 할 때는 either를 쓰는 겁니다. Peppa's shoes are not there either. 사실 뒤에 가면 either가 또 나오긴 하는데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우 Peppa and George look in the flower pots 자 Peppa and George look 됐어요. 여기서는 갑자기 현재 진행을 안 썼습니다. 이전까지는 Is looking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그냥 look이라고 했죠. 그러면 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지만 그냥 봅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또 봅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Peppa and George look in the flower pots 이제 이건 화분이죠. 화분 안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Peppa's shoes are not there either. Peppa's shoes are not there either. 어? 이건 발음이 다르네요. either가 아니고 either라고 했네요. 네. 영국식 발음은 either. 미국식 발음은 either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식 발음으로 바꾸면 Peppa's shoes are not there either.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We've looked everywhere. But we can't find Peppa's shoes. We've looked. 자 여기서도 현재 알려줬었죠. We've 이렇게. 우리는 가지고 있다. looked. looked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looked했다. 그런 얘기죠. 이건 이제 마무리되어진 느낌으로 하는 건데 방금 전에 했으니까 그 상태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죠. We've looked. 이미 다 갔다는 거죠. We've looked. 어딜 봤어요? Everywhere. We've looked everywhere. We've looked everywhere. We've looked everywhere. But we can't find Peppa's shoes. 여기서 Can't라고 그랬는데 Can't. 이건 이제 영국식 발음이죠. 미국식 발음으로 하면 We can't find Peppa's shoes. We can't find Peppa's shoes.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Peppa's shoes are lost. Peppa's shoes are lost.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이제 lost는 아시겠지만 lose의 과거 분사형이죠. 그래서 잃어버려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Peppa's shoes are lost. 잃어버려진 상태이다. 이런 의미로 쓰인 거죠. 그래서 Peppa's shoes are lost.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Now I haven't got any shoes to wear. 자 이제 Peppa가 조금 기가 죽었네요. 자기 신발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Now I haven't got. Haven't got.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죠. Have got은 가지고 있다인데 거기다 날씨 들어갔으니까 I haven't got any shoes. 어떤 shoes도 없다는 거죠.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뭐할? To wear. I haven't got any shoes to wear. I haven't got any shoes to wear. 이 haven't got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인데 그러면은 이걸 좀 다르게 표현을 해서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을 다른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I don't have.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서 have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on't. 둔을 써서 don't가 나오는 거죠. I don't have any shoes to wear. Now I don't have any shoes to wea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Poor Peppa. Your shoes were getting a bit old. 자 거기 볼까요? Poor Peppa. 아이고 불쌍한 Peppa. Peppa 안됐네. 이런 의미로 poor하고 사람 이름을 써서 poor 누구누구 이런 표현을 영어에서 씁니다. 여기서는 poor Peppa. 이렇게 얘기했죠. poor Peppa. Your shoes were. 다시 한번 나중에 들어보시면 war의 accent를 줍니다. 그러면 그랬었지 이런 얘기죠. 그러고 있었지 이런 얘기죠. Your shoes were getting a bit old.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were getting. 그러면 되어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예. 지금 잊어버렸죠. 잃어버렸죠. 이 신발을. 그러면 Peppa가 그 신발을 신고 있던 건 과거가 됐습니다. 그러면 Peppa가 그 신발을 가지고 있었을 그 당시에 were getting. 되어지고 있었다. 어떻게 해? a bit old. 약간 오래 되어지고 있었다. 즉, 낡아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차피 새 신발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your shoes were getting a bit old.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ill buy your new pair. Will buy. Will buy you. 자. buy you까지 보면 너를 산다. 너를 사는 건 아니겠죠. 너에게 사준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뭘 사주는지 그게 나오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전시사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사주는 물건이 나오는 거죠. Will buy you a new pair. 여기서 근데 shoes라는 말을 안 쓰고 pair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죠? 이거는 새로운 한 켤레 이런 얘기죠. 왜냐면 이제 신발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a new pair. 이렇게 pair라는 말을 써서 새로운 켤레. 새로운 한 켤레를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Will buy you a new pair. 이렇게. 이 buy 대신에 다른 동사를 쓸 수가 있는데 다른 동사를 뭘 쓰면 될까요? 자 2초 드리겠습니다. 1초. 2초. 네. 맞추신 분도 있을 텐데요. 여기서 buy 말고 get을 쓸 수도 있습니다. We'll get you. We'll get you. We'll get you. A new pair.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We'll get you a new pair.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Can my new shoes be red mommy? 자 이 문장 되게 흥미로운데요. Can my new shoes. 정말 주어가 좀 독특하죠. 내 새로운 신발이 be red. Red가 될 수 있나요? 자 한국말로 하면 굉장히 어색한데 Red가 돼도 괜찮나요? Red가 돼도 좋나요? 음 좋나요는 아니죠. Red가 될 수 있어요 엄마? 이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빨간색으로 사줄 수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다섯살짜리의 어린아이가 이런 문장을 할 수 있다는게 저로서는 좀 놀랐습니다. 저도 이런 문장을 바로 하기는 이미 뭐 들었으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제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는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뭐 Can I get new Can I get ready shoes?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Can my new shoes? 이게 주어죠. My new shoes가 be red. Red가 되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되게 흥미로운 문장인데요. 이걸 바꿔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좀 돌려서 얘기하면 Can I? I로 나가면 Can I get? 겟었어야 되죠. 얻고 사는 게 게시기 때문에 Can I get red shoe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Of course they can. Of course they can. 어? They를 썼어요. You can이 아니고 자 왜 they를 썼죠? 네. 앞에 My shoes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받을 때는 They가 되는거죠. 걔네들 그것들 니가 새로 살 새로운 신발이 그렇게 될 수 있지 빨간색이 되어도 되지 이런 얘기죠. Of course they can. They can을 늘려서 얘기하면 Of course they can be red. 이렇게 되겠습니다. They can까지만 표현해도 이해가 되는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George, I'm going to have new red shoes. George, I'm going to have new red shoes. 이렇게 얘기했죠. I'm going to have Be going to 동사 이런 표현 지금 결정이 났죠. 이제 어 그래서 그걸 사는 방향으로 나아가는거죠. 그래서 Be going to 동사 어떤 일이 일어난이라는 그런 어떤 확신 또는 이미 결정이 된 상황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거 이럴때는 Be going to 동사였습니다. 그래서 I'm going to have 난 가지게 될거야. 가지게 될거야. I'm going to have new red shoe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Hello, Miss Rabbit. Hello, Mummy Pig. We would like to buy some new shoes for pepper, please. 자, We would like to buy 죄송합니다. We would like to buy 그쵸? Some new shoe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would like to 썼는데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회화에서 너무나 너무나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Would like to 좋을 것 같다 이런 표현이죠. 이거는 want 원하다 want의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내가 뭘 원해 그러면 좀 강한 표현일 수 있거든요. We would like to buy 이렇게 사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로 부드럽게 표현을 하는거죠. 그래서 We would like to buy some new shoes 이렇게 이제 some은 자연스럽게 갖다 붙입니다. some new shoes 이렇게 얘기하고요. 누구를 위해서? For pepper 페파를 위한 Please 이렇게 공손하게 Please 를 붙였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e would like to buy some new shoes for pepper, please. 이렇게 한거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Red shoes 자, 페파는 지금 빨간 신발에 꽂혀 있습니다. Red shoes 라고 이제 강조를 하죠. Red shoes 이렇게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I'm sure we can find you some lovely new shoes 페퍼 자, 빨리 읽었는데요. 자, 천천히 읽으면 Oh, I'm sure 아까 이제 마음의 피부도 I'm sure 라고 했는데 여기도 또 나왔습니다. I'm sure 그래서 I'm sure 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I'm sure 다음에 제가 뭐가 나온다고 했나요? 내가 확신하는 내용 말하는 사람이 확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문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 서수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거죠. I'm sure we can find you I'm sure we can find you I'm sure we can find you 아, 나는 확신해 어, 뭐뭐 할게 확실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거죠. We can find you 너를 찾을게 확실해? 아니죠. 너에게 찾아줄 수 있을게 확실해 이런 얘기죠. 그래서 We can find you 그럼 뭘 찾아줄 건지가 나오는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점치사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뭘 찾아줄 수 있는지 Lovely new shoes 페퍼 이렇게 아주 멋지고 괜찮은 새로운 신발을 찾아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이런 얘기죠. 전체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Oh, I'm sure we can find you lovely new shoes 페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Red ones Please 자, 이번에는 red ones라고 했죠. 아까 red shoes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red ones라고 했습니다. 자, 같은 종류의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원이나 ones라는 대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언어에서는 반복을 싫어하잖아요. red shoes red shoes 이렇게 반복하지 않고 red shoes 한번 했으면 red ones red ones 이렇게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Of course red ones Of course 물론이지 red ones 빨간 것들 Wow 네, red shoes Yeah, Peppa is excited Yeah, Peppa is excited 굉장히 이제 지금 기분이 너무 좋죠. 막 흥분했어요. 아, 이렇게 그럴 때 쓰는 표현 Peppa is excited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George and Daddy Pig are playing drafts George and Daddy Pig are playing 하고 있죠. Are playing drafts Drafts라는 게임이 있나 봅니다. 보면 약간 오목 비슷한데 그 다음 보겠습니다. Oh, well done, George. 자, 이 아빠 Pig은 항상 이렇게 자기 페파나 조지 같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져주기도 하고 되게 좋은 아빠입니다. 약간 허세가 있는 아빠이긴 한데요. 어쨌든 여기서는 Well done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Well done, George. 그 다음에요 Daddy Daddy Look at my new shoes 자, 여기서 이제 룩이 또 나왔죠. 아까는 Look for가 있었고 또 아까는 Look in도 있었는데 이거는 Look at이죠. 뭐뭐를 딱 찍는 게 제가 At이라고 했는데 Look at my new shoes 내 슈즈를 봐요 이런 얘기죠. 딱 찍어서 보라는 거죠. Look at my new shoes 그 다음에 They're red 네, 두 개니까 They죠. 그래서 신발은 They 바디도 They 선글래스나 안경도 The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y are red 이렇게 표현했죠. I say They are red 자, 여기 보면 I say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요. 저도 좀 낯선 표현이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영국 영어에서만 쓰이는 표현이랍니다. 놀람의 표현이라고 하네요. 놀랐을 때 I say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자, 알아두시고요. 어 미국 영어에 집중하실 분들은 몰라요. 놀리셔도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They are red 이렇게 했죠. Mommy, do you like my new shoes? Mommy, do you like my new shoes?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Mommy, do you like my new shoes? 좋아하면 물어봤죠. Yes, Peppa. They make you look very smart. 그러면서 Yes, Peppa. They make you. They를 쓰는 건 당연히 신발이 두 짝이니까 They를 썼죠. 그죠? 그것들이 They make you. 너를 만드는구나. 어떻게? Look. 보이게 만드는구나. They make you look very smart. 여기서 smart는 똑똑한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2초 드리겠습니다. 1초 2초 네. 영어에서 look smart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음.. 깔끔하고 이렇게 보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세미 정장 같은 걸 입었어요. 또는 뭐 새로 산 옷인데 이게 막 활용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되게 깔끔한 옷이에요. 네. 딱 떨어지는 깔끔한 옷. 그럴 때 You look very smart.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정장을 입고 어디를 딱 갔어요. 그러면은 외국인 저를 아는 외국인 저를 봤을 때 You look very smart.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They make you look. Make you. 너를 만드는구나. Look. 보이게. Very smart. 아주 스마트하게 보이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Do you like my new shoes? Do you like my new shoes? 자 확인을 받고 싶어합니다. 조지한테 물어보죠. Do you like my new shoes? Do you like my new shoes? Everyone likes. 제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everyone이라는거는 한사람 한사람 한사람을 다 모아서 얘기하는거기 때문에 이게 단수입니다. 그래서 everyone are가 아니고 everyone is로 가는거죠. 아 여기는 이제 likes네요. 죄송합니다. everyone likes 단수기 때문에 s를 붙였죠. everyone likes peper's new shoe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확신을 얻었어요. 자기도 좋지만 가족들도 다 자기 신발을 좋아하죠. 그래서 i like my new shoes so much. 정말 좋다고 이제 얘기를 한거죠. i don't want to ever take them off. 여기서 약간 오버를 합니다. 그래서 i don't want to ever. 이렇게 ever를 집어넣으면 ever를 현재 완료해서 쓰일 때는 지금까지 또는 한번이라도 이런 뜻인데 이런 때 쓰일 때는 또 다른 뜻이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i don't want to ever take them off. i don't want to ever take them off.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부정하고 같이 쓰였기 때문에 결코 한 번도 한 번이라도 벗고 싶지 않다. 벗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i don't want to ever take them off. 여기서 그래서 ever가 제일 엑센트가 많이 들어갑니다. i don't want to ever take them off. 이렇게 하셔야지 ever를 굉장히 정확하게 그 의미를 살려서 억양을 살려서 말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i don't want to ever take them off. 그러니까 take 하고 off가 연결되어 있죠. take them off. 벗는다는 거죠. take off. 이게 벗는다는 거죠. 그래서 take them off. 이렇게 얘기 되겠습니다. 자, 목욕시간이죠. 여기서 it is bath time의 it은 뜻이 없습니다. 그냥 뭔가가 목욕실행이라는 거죠. it is bath time. 미국식 영어로는 bath time. 자, 여기서 보면 peppa wants to keep her new shoes on. even for her bath. 그녀의 목욕을 위해서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때 keep과 on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연결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keep something on. 이거는 뭔가를 착용한 상태로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peppa wants to keep her new shoes on. 그래서 keep on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착용한 상태로 입고 싶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뭘 위해서도 even for her bath. 그녀의 목욕을 위해서도 이거를 심지어는 그때도 그걸 위해서도 이걸 갖다 신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peppa is in her pajamas. peppa is in her pajamas. 자, 이거는 peppa는 있습니다. in her pajamas. pajama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다는 건 입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in이라는 전체를 써서 무언 것을 입고 있는 이런 뜻이 됩니다. 영어에서는. 그래서 peppa is. peppa는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예요? in her pajamas. pajama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pajama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pajama를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pajama s가 붙은 거는 보통 pajama는 웃돌이 아랫돌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s가 붙는 겁니다. 복수기 때문에. 그래서 peppa is in her pajamas. 그 다음에 she still has her new shoes on. 여기 보면 she still 이 still이라는 단어의 맛을 좀 살려서 그녀는 여전히 여전히죠. she still has her new shoes on.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has와 끝에 on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keep과 on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has something on. 이것도 뭐를 갖다가 입고 있다. 착용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she still has her new shoes on. 이렇게 되어 지는 겁니다. 자 on이라는 게 원래는 어디에 접촉되어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럴 때 쓰는 on은 부사인데요. 그러니까 on 다음에 뭐가 나오면 전치사지만 지금 이렇게 뒤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부사입니다. 그죠. 음 이건 입고 있는. 그죠. 접촉되어 있는 이런 의미이긴 한데 어쨌든 입고 있는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eep something on. 그것도 입고 있는 거고 착용하고 있는 거고 have not had something on. 이것도 입고 있거나 착용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even이 또 나왔네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죠. peppa even wants. 심지어는 원한다 이런 뜻이죠. peppa even wants. 그래서 even에 또 accent가 들어가죠. peppa even wants to wear her new shoes. 신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예. wear을 썼죠. 그죠. wants to wear her new shoes. in bed. 여기서 bed는 침대라기보다는 in bed가 합쳐서 잠자리에서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bed는 꼭 침대라기보다는 그냥 in bed. 이게 이제 수거처럼 잠자리에서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peppa are you sure you don't want to take your shoes off? 자 물어보죠. Are you sure 넌 확신하니? 이렇게 물어보죠. are you sure? 자 are you sure가 이제 you are sure 두 번 나오고 are you sure 이렇게 세 번째 나오는 건데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네. 확신하는 내용이 나오는 건데 이번엔 질문이죠. 그래서 뒤에 나올 이거를 네가 확신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are you sure you don't want to take your shoes off?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 신발 벗고 싶지 않은 게 확실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you don't want to take your shoes off?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take 와 off도 연결되어 있죠. 벗다 이런 뜻으로 take off. 근데 중간에 들어가서 take your shoes off.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I don't want to ever take my new shoes off, mommy. 이렇게 얘기를 했죠. ever는 결코 한 번이라도 이런 느낌으로 벗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죠. I don't want to ever take my new shoes off, mommy.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very well. very well. 그러면 너무 잘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래 잘 알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그렇게 하려구나. 이렇게. 그래 잘 알겠어.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기가 나왔죠. 피그의 귀여운 표현. 어린 아이들이니까 pig is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t has been raining all night. And now the garden is very wet. 자, it has been raining. 자, 이 맨 첫 문장도 have been ing, have been playing, play 해오고 있다. 이렇게 이런 문장이 나왔었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t has been raining.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가 내려오고 있었다. 비가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과거에 시작했지만 지금도 뭐가 되어지고 있을 때, 진행되어지고 있을 때, have been ing 또는 has been ing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 has been raining. 이게 뉘앙스가 중요한데, it has been raining. 또는, it has been raining.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it has been raining all night.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And now the garden is very wet. 이렇게 젖어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mommy pig is wearing her boots. 자, mommy pig is wearing her boots. Daddy pig is wearing his boots. Daddy pig is wearing his boots.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입다 그러면 put on 하고 wear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이게 좀 쓰임새가 다릅니다. 이럴때는, 입고 있다, 신고 있다 이럴때는 is wearing 이렇게 표현을 하구요. 신는 행위, put on your shoes. 이렇게 하면 신발을 신어라. 이렇게 할때는 wear your new shoes.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put on your new shoes. 그러니까 벗고 있는 상태에서 몸에 착용하는거. 이런건 put on 이라고 하구요. wear 는 입다는 뜻이고 착용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착용하고 있다 이렇게 할려면 어떻게 보면 착용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용하고 있다 이렇게 할려면 is wearing 이렇게 표현을 하는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착용하고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George is wearing his boots. Peppa is still wearing her new red shoes. 자, Peppa는 여전히, Peppa is still wearing. 스틸의 액센트가 들어가죠. 그래서 Peppa is still wearing her new red shoes.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George is going to play in the wet grass. 자, 여기가 또 be going to 동사가 나왔죠. 이 표현을 쓴거는, 조지는 이미 젖은 풀에 가서 놀려고 마음을 먹고 뛰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걸 할려고 하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George is going to play. 그렇게 할거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뭐가 결정되어 있거나, 또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또 확률이 굉장히 높을 때, 이렇게 be going to 공사를 쓰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George is going to play in the wet grass. 여기서 이제 in the wet grass이라고 하는데, 지금 영상을 보니까 grass가 굉장히 높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in을 쓴거 같습니다. 그 안에서. in the wet grass. Oh dear. Peppa loves playing in the wet grass. but she doesn't want to get her new shoes wet. 자, Peppa loves playing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loves라고 이제 현대시제를 썼기 때문에, 너무 좋아합니다. 언제요? 평소에 좋아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뭐 들어가서 놀기를 원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loves라고 하는 건 평소에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현대시제는 지금이라기보다는 평소에 라는 뜻으로 쓸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Peppa loves playing in the wet grass.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but she doesn't want to get her new shoes wet. 이렇게 표현했는데, she doesn't want,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to get her new shoes wet. 이렇게 get something wet.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get의 또 다른 이제 어떤 용법이 나오는 건데요. get something 하고 형용사를 쓰면, 또는 과거 형용사를 써도 마찬가지인데, 무엇무엇이 뭐뭐 데워지게 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get이라는 걸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get something uh. 이렇게 하면, get something wet. 그래서 get something. 그걸 갖다가 이렇게 땡기는 느낌인데, wet하도록 만드는, 그렇게, 어, 외적으로 땡기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그렇게 데워지게 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그 느낌을 잡으셨으면 좋겠구요. she doesn't want to get her new shoes we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I can't play in the wet grass, George. I can't play. 이랬으니까, 미국 영어로 하면, I can't play. I can't play in the wet grass, George. George. Oh. George loves jumping in muddy puddles.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loved jumping. Jump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니까, jumping이라고 했습니다. George loves jumping in muddy puddles. George loves jumping in muddy puddles. George loves jumping in puddles. Peppa loves jumping in puddles. But she doesn't want to get her new shoes muddy. 그래서 아까 나왔던 표현, 그 패턴 그대로 썼습니다. Get something muddy. 그러면, Get something. Get something muddy. 뭔가를 muddy하게 만든다. 땡겨서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She doesn't want to get, Get her new shoes muddy.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머디하게 만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Mommy and daddy love jumping up and down. Up and down. Up and down. In muddy puddles. Everyone likes jumping in muddy puddles. Everyone likes jumping in muddy puddles. 역시나, 점프하는 것이니까, likes jumping. 이렇게 표현했죠. Where is Peppa going? 어디를 가고 있나요? Where is Peppa going? 어디를 가고 있나요? Peppa is putting on her boots. 자, 여기서 put on을 썼죠. 아까는 is wearing을 썼잖아요. 이때는 putting on을 썼습니다. 이건 뭐냐면, 씻는 거. 그러니까 안 씻은 상태에서 뭔가를 집어서 착용을 하는 것을 put on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Peppa is wearing her boots. 그러면, 이미 신고 있는 상태. 그때를 is wearing her boots.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신고 있는 상태가 아니죠. 몸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내가, Peppa가 지금 신고 있는 거죠. 지금. 그 put on 하는 그런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put on 하는 동작, 착용하는 동작은 put on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Peppa is putting on her boots. 여기서 put on과 wear의 차이를 명확하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지막. 자, 이 대사가 재미있는 대사인데, Peppa의 가장 첫 번째 에피소드 제목 아시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muddy puddles이죠. 그 muddy puddles에서, 페파가 지는 무릉덩이에서 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엄마가 와서, If you jump in muddy puddles, you must wear your boots.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가 자기한테 했던 이야기죠. 그래서, If you jump, 네가 뛰면, 네. 어디서? In money puddles. 거기서 뛸 거면, You must wear. 여기서 must를 썼죠. 꼭 뭐 뭐 해야 된다. You must wear your boots. 이렇게, 엄마가 자기한테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마지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해서, 23편을 해설해 봤는데요. 제가 오늘 다를 때랑 다르게 조금, 딱딱하게 한 것 같아요. 좀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 조금 긴장이 되나요? 그래서 좀 딱딱하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더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들으시는 동안 좀 불편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제가, 컨디션을 좋게 해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좀 더 부드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한번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느낌영어, 재미있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